오늘은 근력과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우술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술뿌리의 표준어는 쇠무릎이고 소의 무릎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뼈를 붙게 하고 근력을 강하게 만든다 하여 쇠물팍과 적골초라 합니다. 한양명은 우술경과 4년체 대절체라에서 관절념과 근골동통, 원기회복 및 의미증 치료에 쓰입니다. 맛은 조금 달면서 쓰고 톡 쏘는 듯이 매우 시큰거리게 됩니다. 뿌리를 주된 약재로 쓰고 간혹 지상뿔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에 들어가며 인체에 이로운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에서 뿌리추출액은 약물대사효소에 대한 억제작용과 항도련변이 급성염증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지에서는 직장암과 대장암 저해효과, 간세포보호효과 류머티즘 관절념 완화에 다양한 양리학적 연구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 관련된 에크디손 함유량이 매우 풍부해서 고려나 및 연골방지로 골다공증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류머티스 관절념이 걸린 사람에게 우술뿌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에서 진통과 마취작용을 보임으로 인해 염증지수가 현저히 낮아져 통증이 경감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류머티스 관절념 치료약으로는 로이마산 아스피린, 프레드니졸론 히드로코르티존 등이 있지만 장출혈과 뇌졸중 간손상 등의 위험성이 보고되어 과다사용시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적은 천연식물의 고찰과 실험이 많이 연구 중에 있고 우술뿌리가 대표적으로 통증억제 작용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술은 뿌리에만 유효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실험에서는 줄기와 잎에도 좋은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옛부터 줄기와 잎은 식용으로도 사용되었고 차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술은 우산나물 줄기보다 2.9배, 잎은 7.8배 이상 많은 단백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은 청나래 고사리보다 2.7배 높아서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과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소거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암작용과 주름사럭제 고지혈증 및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쑥이나 상추보다도 3배 더 많은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오늘날의 잎과 줄기는 식품과 위약품 등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우술줄기의 경우에는 정력에 좋다는 상백표와 단기홍산보다 2.6배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있어 원기회복 및 정력증진에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동의보감에서 우술은 정력을 증진시켜 하체 근육과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밝기 부전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저하된 정력을 강화시켜 무기력증과 원기충전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일부 방송에서 정력에 좋다고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 스테로이드와 사포닌 함량이 근력과 힘을 극대화시키고 밝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밝기 부전 환자에서 우술 사포닌은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 영향을 주어 팽창도와 긴장 해소, 밝기 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생약제가 될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뿌리를 포함 전초를 술로 담궈 먹으면 흔히들 정력 및 발기주라에서 술을 담가 많이 사용되는 중입니다. 우술줄을 마시면 남성들의 발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고 정력증진 효과는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나 또는 지상뿔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유리용기에 담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되고 1년 이상 장기 숙성시키면 효과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담금주는 정력뿐만 아니라 소변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뭉친 혈관을 풀어 각종 성인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탕재로 쓸 경우에는 우술뿌리와 지상뿔을 건조시킨 다음 하루 10g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꾸준히 다려 먹으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혹 뿌리를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아주 극소량씩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하고 쓴맛 때문에 우유와 함께 갈아서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장점은 약기운이 서서히 오르게 되어 아픈 심신이 점차 사그라들고 몸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한겨울철에 먹게 되면 몸이 뜨거울 정도로 하루종일 기운이 속고 어느 순간 정력이 상승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는 하루 1,2g 이내로 드셔야 하고 특히 위와 장이 허약한 사람과 고혈압 두통 심심리학자 빈혈 등이 있으신 분은 생으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체질에 잘 안 맞으면 속이 몹시 쓰리거나 목이 가렵고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끓여서 드셔야 하고 이때는 물 1리터에 우슬뿌리 10에서 15g을 넣고 반량이 되게 끓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쓴맛과 톡 쏘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감초나 대추잔대 등의 해독제를 추가 약제로 배합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우슬뿌리는 과다 복용을 했을 경우에 복통과 설사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따를 수 있으니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또한 위계양과 위험이 있거나 설사를 잘하는 사람 임산부는 유산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